축하드로 따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 따따따따 반가워요? 정할 필요해 나도 필요해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 내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드래곤볼에 나오는 손오공처럼 순간이동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온갖 순간이동을 해서 할 수 있는 막 세계여행 갈 때 비행기도 안 타겠고 하겠지?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단점이 있어 뭐냐면 견물생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막 뭘 해도 되니까 막 저기 가서 밥을 몰래 먹고 돈 안 내고 도망치는 거야 막 비싼 밥 먹고 그러면 그런 걸 반복하다 보면 언젠간 내가 지명수배가 돼서 잡히겠지? 근데 그러면 내가 막 도망갈 때 나한테 총을 쏠 거 아니야? 그니까 무섭잖아 되게 무섭잖아 그래서 아 순간이동만 할 수 있으면 안되겠다 손오공처럼 총을 맞아도 죽지 않는 몸이 돼야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귀찮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한 번쯤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생각 해볼만 하지 않아요? 아니 순간이동으로 총알을 피하는 건 계속 집주하고 있어요 이젠아 그냥 자다가 기습을 당해서 총알을 맞아도 내가 하나도 안 아픈 거야 막 다 튕겨내 이런 몸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누구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아요?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일지 그대가 네 지 Subs A 자막 framed General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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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내 모습 너무나 초라해보여 나 약간 정신병자 같아요? 아니지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지 졸린다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어잇 아 진짜 미친줄 알았다고? 아니에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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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잡았어? 어? 안 잡았어? 띵 띵 띵 어?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? 요걸 어? 변신시키고 요거를 내고 변신시키고 잡으면 호호라 아니면 때려? 아냐 요걸 내고 때리고 때리며 때려 때려서 안됐대 아 무슨 말이에요? 채팅창 훈수를 기다리다니 내가 다 알아서 할건데 알지도 못하면서 요즘 아이돌 누구 알아요? 사실 태진 아가짱이지만 블러드 트레이 요즘 아이돌이요? 그 걸스데이 AOA 그리고 101 그리고 그리고 방탄소년단 엑소 그런애들? 그 노래요? 파이어 오오 오오 이런거 있구요 그 다음에 자 엑소는 으르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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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몰라요? 노래 좀 듣고 그래요 어 잠시만요 여보세요 이번에는 당신이 오겠어요 내 맘이 열릴게 두드려 저세계 쿵쿵 넉넉넉 곧마돌 몰라요